이걸 어떻게 네가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15년 전에 네가 이걸 빼돌렸어 먼저 싸움 걸어놓고 왜 어른아이처럼 화를 냅니까? 태평양 일보 문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소리 들을 거야 질러 강석현이 오게 잊었나 본데 너한테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고 했지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라면 난 절대 못 줘 아멘